그린 자켓과 오거스타 내셔널. 상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. 한 그랜드슬램 챔피언 덕분이었죠. 휴면기의 묘목장을 바비존스가 1931년도에 매입해 코스 설계자인 앨리스터 맥켄지에게 맡겨 새 생명을 부여했습니다. 그렇게 탄생한 시험무대는 오랜 세월동안 주옥같은 명장면들을 연출했습니다. 골프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아로색인 챔피언 골퍼들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녹색 제품. 바비존스가 탄생시킨 파급력을 감히 측정할 수 없는 메이저 골프 대회. 바로 저 마스터스입니다.